자 갑니다 돌려 돌려 톨리판 어? 초록색! 이번에 초록색이네요 아니 확률이 진짜 적은 초록색이 떴어 얘들아 이거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냐? 초록색? 글쎄 나 한번 눌러볼게 최신형 자동차라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아이고 알겠어! 아이 진짜 우리 마누라도 정말 너무한다니까 오늘 같이 회사 쉬는 날에 애들도 돌봐야 되고 마트도 가서 장도 봐오라고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얘들아 오늘 아빠라 아이 요리야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따라와 야! 아 리아도 따라오고 아이 엄마 리아는 리아는 베스킷 라벤스 월 먹고 싶은걸? 응 알았어 엄마가 오늘 마트에서 신문을 갔다오래 뭐 사오라고 하셨냐면 1번 고무장갑 2번 청소기 고장났거든 3번 아무거나 먹을 거 사오래 너네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사줄게 따라와 웨이! 마더 리스프레게인 하이 오늘 이렇게 주거 비자 나이 여름 무더운 날에 심부름이나 가다니 하아! 어잉?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저.. 저런 주라이몽 아니야 야 주라이몽! 아! 아!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휴 주라이몽 얘들 안녕? 어휴? 어휴? 왜 이렇게 돈이 많아? 여기 돈이 엄청 쌓여져 있는데? 아.. 제가 사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사? 어잉? 네! 아이 저.. 그니까 대충 말하면 뽀뽀기 같은 건데 어.. 상품이 엄청나요 오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야? 그래요 여기 있는 차 보이죠? 이건 또 상품이에요 야.. 이런 것도 준다고? 아이 그럼요 너무 간이 난다 내가 타볼래 아이 내려 내려 그게 얼마 비싼 건데 아니 잠깐만 엄마가 청소기 사오라고 해가지고 청소기 사와야 되는데 어.. 그.. 우리.. 여보가 얼마를 줬더라? 아.. 한 10만원 정도 줬네 이거 한 판에 얼만데? 한 판에? 만 원이에요 애들아 그래도 엄마가 장보라운 돈으로 이거 사면 안 되겠지? 당연히 되지 응 안 돼 되지 아니 고무장갑도 없고 고무장갑 같은 거 있어요 혹시? 아 있죠 그러면 어어.. 그냥 여기서 뽑기를 뽑아갈까? 잘해가지고 이 자동차도 타가면은 우리 마누라도 좋아할걸? 어이 좋은 생각이야 응 아 이거 근데 사기 아니야? 주라이몽? 에이.. 아저씨 저 알잖아요 얼마나 깨끗한 로봇인 거 제가 어떻게 사기를 쳐요 아니 어떻게 하는 건데 알려줘 알려줘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자 그러니까 제가 이 중앙에서 이렇게 뺑뺑이를 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 뺑뺑이를 둘 오오 자 이렇게 뺑뺑이를 돌면은 자 이렇게 랜덤으로 뭐가 뜨겠죠? 아 그러니까 네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뜨는 이 색깔이 경품이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럼 경품이 뭐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음.. 그거는 뭐 당첨되시면 한 번 보시는 게 어때요? 음.. 애들아 그러면 한 번 속는샘 치고 한 번 해볼까? 응 좋았어 좋았어 아이 슈라이버 그럼 만원 줄게 야 여기 한 판 한 판 감사합니다 딱 한 판만 해보고 우리 장보러 가는 거야 자 자 그러면은 돌릴게요 돌려 돌려 돌림판 아아아아아아 오 제발 좋은 거 야아 오 하얀색 하얀색? 하얀색 걸렸네요 하얀색 하얀색 아 이거 눌러봐야겠다 어 신라면 세트라는데 아 축하드립니다 신라면 세트를 드립니다 아 이거 신라면 하나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아 네 하나 가져가세요 아이 신라면 세트 아이 아이 이건 좀 별론데 애들아 한 번 더 해볼까? 와 만원짜리 신라면이다 아 만원짜리 신라면 한 개 아이 아이 안되겠다 이거 서러워서 안되겠다 한 번 더 할게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도락합니다 돌려 돌려 돌림판 아 또 하얀색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만원짜리 신라면 한 봉지가 말이 되냐구 아 이거 뽑기가 원래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아 안되겠네 이거 서러워서 안되겠네 한 번 더 한다 이번에는 다섯 번 한다 얘들아 5만원 5만원어치 한다 이거 안되겠다 엄마한테 혼나는 거 아냐? 괜찮아 뽑아가면 되지 어? 더 좋은 거 뽑아가면 돼 다섯 번 할게 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좋은데 이래서는 받아 이야기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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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제발 이번에 좋은 거 뜨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마누라한테 혼나면 안됩니다 어? 조건은 또 신라면 세트네 야아아아아아 신라면 안먹어 안먹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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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자 갑니다 돌려돌려 톨림리판 오 오 오 초록색 이번에 초록색이네요 확률이 진짜 적은 초록색이 떴어 얘들아 이거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냐? 어이 개념 뭐 있어? 글쎄 나 한번 눌러볼게 최신형 자동차라고? 어? 축하드립니다 오오오오오 얘들아 자동차가 나왔어 자동차 분명히 저기 멋진 스포츠카일거야 나 한번 놔볼게 하나 둘 셋 오! 진짜 최신형 자동차 우와 타 타 얘들아 타 아빠가 뽑았어 오빠가 기록 없어 어이 잠깐만 야 쥬라이몽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짓이야 바퀴가 없어 무슨 짓이냐 이건 분명히 최신 자동차 뚜껑인데요 아 자동차를 준다는 말을 안했다는 건가? 그럼요 뚜껑인데 이..이..이..이..이..이..여식이 나 오늘 본전 뽑아야겠어 자 2만원 더 빨리 더 돌려 빨리 돌려 아니요 알겠어요 돌려 돌려 돌리펑 제발 사과 어? 이번에는 분홍색이네요 핑크색 어? 분홍색? 어?! 똥세트?! 똥세트라고?! 뭐지? 변기통이랑 휴지랑 뭐야 이게 우와 진척거리는 다려와 와 이게.. 쥐라이머 이게 뭐야 만원줄게 뽑았는데 아니 뭐 이 정도면 변기도 있고 얼마나 좋아해요. 바동보단 더 나아져 갑오치가. 잠깐만 냄새. 이거 똥으로 만든 갑오? 맞아요. 리아가 좋아하겠네. 이 냄새는 그냥 똥이 아니야. 그럼 질 뻔한 소똥이야. 소똥이야? 소똥이야? 소똥 소똥. 이래요. 이제 이상한 거 뽑았잖아. 빨리 돌려 빨리 돌려. 이런 걸로 만족할 수 없지. 어? 노란 색깔? 이번엔 노란색이네요. 좋아 좋아. 황금색 고무장갑. 어 잠깐만. 심부름 종이에 고무장갑이 써 있긴 했거든. 얘들아. 자. 어이 뭐야. 이거 평범한 고무장갑이 아닌 거 같은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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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을 입겼더니 이상한 게 막 나와. 이게 뭐야? 축하드립니다. 어이? 어 잠깐만. 얘들아. 어이 여기. 기능이 있어. 뭐야. 아빠 몸이 갑자기. 오옹. 오옹. 아. 아빠 몸이 무적이 됐어. 무적이. 오옹. 때려도. 때려도 안 아파. 때려도. 오. 신기한데. 어 다시 한 번 때려봐. 다시 한 번 때려봐. 오옹. 오 안 맞아. 안 맞아.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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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그만둬 리아야. 오. 아빠를 죽이 있어. 아빠를. 아빠를.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건들 수 있을까? 음. 냅다 냅다. 어허. 죽어 죽어. 와 이런 게 다 있네. 어이. 잠깐만. 그리고. 뭐니? 이게 뭐야. 어이. 블럭들을. 공기처럼 없앨 수 있어. 우와. 뭐야 이게. 고무장관 맞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이. 어이. 얘들아. 엄청난 걸 발견했어. 뿅. 뿅. 아니. 뭐니. 야.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포털이 열렸어 얘들아. 이게 뭐야. 이거 고무장관 맞아. 질환이 몸. 아이 그럼요. 저거 설거지랑 됐었는데. 정말 편해요. 어이. 리아야 한번 들어가 봐. 뭐가 있는지 몰라서 그래. 아이 그건 좀 그럴지도. 아. 어. 어이. 리아 거긴 뭐 있어. 여기. 엔더월드야. 안 돼. 오빠가 없어졌어. 너무 커. 요리야 여기는 지옥으로 가는 포털이었나봐. 가지마. 아니 빨리빨리 돌려. 이거는 아무래도 이상한 고무장갑인가 보네. 이건 버려버려. 에이. 다음 거 갑니다. 돌려 돌려 돌려. 돌린다. 아이 제발 종이 나와야 될텐데. 어이. 주황색. 주황색깔 눌러봐야겠다. TV 세탁기 청소기. 어. 게이든. 이거. 아이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다 얘들아 이거. 세탁기랑. TV랑. 응. 그리고. 옛날 TV. 이거 얻었네. 소화기랑. 소화. 이거 쓸데가 없잖아. 아이. 오케이 그럼 몇 판 남았어 지금. 나 돈 다 줄게. 빨리 돌려줘.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좋아라. 이게 아무래도 가능성 있어 얘들아. 종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야. 자 다음 거는. 도울려 도울려 도울림판. 어?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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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놀이 도구 세트? 이게 뭐지? 이건 뭐지? 눌러봐 눌러봐. 아니 여기 망치랑 뭐가 있는데 얘들아. 잠깐만. 피카츄 모자. 피카츄 모자는 요리로 가져가. 음. 아싸. 어 망치랑 방패가 있는데. 이거 뭐지? 리아가 들어볼래 저건? 응. 망치랑. 방패는. 오. 이 피카츄 모자가 위에 껴져있네. 뭐야. 어? 리아야 이거 뭐야. 어? 귀여운거 얻었네. 탁병병이. 오. 어. 이 망친가봐. 이거. 아저씨 이거 공구 세트에요? 이거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어 내가 한번 들어볼게. 하나, 둘, 셋 오ōoh. 으호오. 그걸로 이걸 쳐봐. 알았어 알았어. 이거 방패야? 오우. 아니 아니. 빵 쳐봐. 빵. 오오호. 오. 방패 막아봐. 뭐든지 막을 수 있는 음식이야? 오오. 아우. 그거 ponytail 뭐해도nat? 오오오 변신까지 했어? 오오 멋있다 야 이거 진짜 엄청 멋진 놀이 도구 세트네 리아가 이거 다 들어가 가져 가져 난 선택받지 못한 자야 이거가 또 나왔는데 이게 뭐지? 와 풍선이다 어 잠깐 그 풍선 혹시 방패로 부술 수 있는 건가? 오 터진다고 풍선을 터뜨리면 어떡해 아 되게 재밌는 놀이 도구 세트네 애들이 좋아하겠어요 아이 그럼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아 오케이 오케이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빨리 돌려줘 돈 많이 냈으니까 한 판 더 남았을 거 아니야 오케이 돌려 돌려 돌림판 과연 애들아 뭐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지 않니? 빨간색 빨간색 잠깐만 아니 아 이게 뭐야 이거 확률이 되게 적어가지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애들아 이거 봐봐 뭐지? 아이언맨 슈트라는데 에이 거짓말 그런 게 어딨어 아니 이 피규어를 줬어 이 쪼그만 피규어를 이거 사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저는 사기는 하쵸 진짜라구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거 이거예요? 이러는지 그것때요? 뭐니? 애들아 이거 봐봐 questions 뭐aye capacities moto 날아다닐 수도 있어 잠깐만 너 어떻게 불르는데 그리고 미사일이 나가는데 ancora 앗 와 riters 그리고 날라다니는 것도 오! 얘들아! 아빠 봤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긴 날라다닐 수 있어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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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빠르다 아 주라이몽 덕분에 신라면도 많이 먹고 세탁기 이것도 없고 좋다 다음에도 또 하러 올게 그럼 여기가세요 얘들아 이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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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똥채는 왜 준거야? 빨리 가서 우리 여보한테 자랑해야겠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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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다 뽑았다 어때? 되게 멋있지? 여보 말좀 해봐 왜 말이 없어? 이것 좀 보라니까 아 여보 그런게 아니고 아니야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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